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천 니콘 as 센터에 왔습니다 살짝 볼게요 멋진 갤러리들도 있고 이렇게 바디 장관제도 있고요 지금은 T5가 메인인 것 같아요 T5도 있고 들어가 볼까요 짜잔 짜잔 아 멋집니다 이거를 삼각대도 있고 바디들도 체험할 수 있게 아 여기 필카처럼 보이면 진짜 필카여 멋져요 마우스도 좋았어요 바이바이 갈게요 네 여기는 주차장입니다 니콘 화면 돌려 볼게요 니콘 as는 여기 이렇게 2층에 있고요 지금 이렇게 지하 주차장이 지하 3층까지 있어요 하고 주차요금은 천원씩인데 이렇게 방문 주차장을 받으면 이제 1시간 무료 주차가 됩니다 주차장도 있고 부평역으로 바로 도착해도 올 수 있고요 여기 남자 수리하시는 기사님이 진짜 친절한데 되게 잘해요 그래서 아까도 바디 맡기자마자 딱 보니까 바로 알더라고요 언제나 오면 만족스러운 곳입니다 내일이렇게 잘 보이십니까 HawkKombie는 다 crib에 찍을게요 Untouch 어케 정우제도 촬영말은 한번 하신다고요?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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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